실버버튼의 다양한 짓을 통해 내 채널은 이런 곳이다 하며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들기 유튜버로서 실버버튼을 이대로 가만둘 수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제작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빛을 만큼 빛이 나는 실버버튼에 어떤 어울리는 피규어를 만들어볼까 고민하던 중에 내가 그간 많은 영상을 올리면서 제일 기억에 남고 추억이 있는 캐릭터는 누구였나 떠올려보았습니다. 그때 가장 처음 제 유튜브가 알려지기 시작했던 영상인 디지몬 어드벤처의 엔젤 우몬 영상이었어요. 그때 날개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었고 한 발로 서있던 포즈를 세우려고 고생도 했던 기억이 나는 고난이도 작품이었죠. 한 2년가량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 유튜브 구독자 극중의 시발점이었던 엔젤 우몬을 또 한 번 더 리메이크해서 실버버튼을 멋지게 꾸며볼까 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엔젤 우몬보다도 더 멋있고 화려하게 만들어보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엔젤 우몬은 원래 투구를 끼고 있는 천사지만 그 안의 외모는 어떨까 하며 저의 나름 상상대로 엔젤 우몬의 외형을 만들어보았어요. 물론 엔젤 우몬의 투구를 벗긴 건 엔젤 우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엔젤 우몬의 투구를 벗은 모습을 만든 것은 남들이 하지 않고 틀에 박히지 않은 더 다양하고 상상력 있는 작품을 표현해보겠다는 제 창작의 철학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날개 작업하는 게 제일 귀찮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하나하나 다 붙이고 나니 정말 천사의 아름다운 자태가 나오는 것 같아서 후회 없는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엔젤 우몬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15만 명의 군단을 가진 클레이 채널 달동네 꽃비와 클레이의 실버버튼 엔젤 우몬을 만나보세요. 자 그럼 15만 명의 군단을 가진 클레이의 실버버튼 엔젤 우몬을 만나보세요. 자 그럼 16만 명의 군단을 가진 클레이의 실버버튼 엔젤과 버튼 엔젤 우린 일부enn이 옮겨진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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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